국제 ST는 도로안전시설물 전문기업입니다. 저희가 알루미늄을 사용한 벼락난감 및 차량, 방울타리와 포스맥을 사용한 가드레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1990년 설립 이후 30년간의 기술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약 10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ST는 인간의 도로안전을 위한 튼튼한 제품 생산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우수한 디자이너로서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시설물 분야를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국제 ST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설계 그리고 제작을 직접 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및 기능을 최대한 실현하고 있으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부터 완벽 시공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인정수출차로 원산지 인정서 발급이 가능하여 바이오분들께 관세 혜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20년에 수출 유만 중소기업으로서 선정되어 수출 잠재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품질이 곧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도로안전시설물의 강도나 내구성 등을 늘리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안전 그 자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 ST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직원들의 사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무실 1층의 휴게실을 운영하여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하거나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작은 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최고의 안전을 보정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